오늘 오전에 구치소 법무부에서 한 명 나와서 발로 이 돌을 밀었습니다. 이 꽃나무도 발로 밀민성 꽃나무를 이렇게 망고치 해놨습니다. 반드시 이거는 용서 못합니다. 이 돌탑을 우리 외국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올라다 댕기 및 쓴 돌을 하나씩 놓고 꽃들 가뜨난 걸 오늘 법무부에서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발로 밀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지금 찍어놨습니다. 반드시 3대, 6대, 9대를 멸망할 겁니다. 오늘 오전에 구치소 법무부에서 한 명 나와서 발로 이 돌을 밀었습니다. 이 꽃나무도 발로 밀민성 꽃나무를 이렇게 망고치 해놨습니다. 반드시 이거는 용서 못합니다. 이 돌탑을 우리 외국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올라다 댕기 및 쓴 돌을 하나씩 놓고 꽃들 가뜨난 걸 오늘 법무부에서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발로 밀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지금 찍어놨습니다. 반드시 3대, 6대, 9대를 멸망할 겁니다. 용서 못합니다. 용서 못합니다. 오세옵니다. 용서 못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